너 가르쳐줄래 늦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내 앞에 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만 너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지 작자쯤에 이 여자야 결국 사고를 치는구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지금 대체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? 넌 빠져 이건 김소영과 나 우리 둘의 문제야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상 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원래 영혼이 몸의 주인인 거라고 아직도 많이 취해 있군요 공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행입니다 무슨 소리야? 난 취해도 집에 꼭 들어가는 편 아니야 꿈이 아니야 내 꿈에 네가 나올 거 없어 충전해 꿈에 내가 나타나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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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모지 미안합니다 어색